음 맛있다 아니 뭣들 하세요? 전쟁터로 가셔야죠 돌격! 돌격! 와 고소하고 고소하고 맛있다 이 조미료 안 들어가 있는 이, 이거 어? 어? 나의 땅이 오오오오오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거 조금만 가져가세요 조금만 저 이거 처음인데요 다른 사람은 입 아닙니까 한 점만 가져가세요 왜 저래? 회 씻어서 또 나한테 뭐 시키려고 하나? 힘을 내고 일어나는 정신 못 봤나? 고기 다 떨어져 가는데 안 됩니다 다른 거 드세요 다른 거 왜요? 그게 머리카락이 들어간 걸 제가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고기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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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나 고기 머리카락 들어갔대요 진짜요? 예 우리 친절하신 김변호사님이 알려주셨죠 저한테도 말씀 좀 해주시지 하지만 내도 원하여